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금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은 장례가 생길 때 애도하는 풍습에 관련된 내용, 정결에 관련된 응시법, 또 11조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장이 어수선하게 묶여서 다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나라 중에서 그 거룩한 백성다움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14장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12장부터 26장까지는요, 율법을 모아둔 율법 모음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율법이 반복되면서도 새로운 율법이 약간 소개되는데 신명기 책의 이름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내용도 가장 일상적이고 초보적인 삶에서 동원되는 종교적인 가치의 내면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례가 생길 때 애도하는 풍습에 관련해서 1, 2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 가난의 애도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과도하게 애도하기 위해서 산자의 몸을 손상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던 이 행위가 고대 이방인들의 고행적인 풍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유도들은 장례식 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음부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또 피를 흘리고 자해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자행과 고행이 이들에게 자신들의 믿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롯된 미신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순배적인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지자들이 11기상 18장 28절에서도 그들이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바울의 선지자들이 우상순배의 행위 중 하나로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오늘 읽었던 1절에 자기 몸을 베다와 동일한 동사로 쓰입니다. 죽음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난의 애도 풍습을 따라 신체를 손상시키면서 애도를 표현한다면 신체 중 성한 곳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은 일상적인 삶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교들과 달리 장례 제의에 있어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죽음을 미화하거나 극화하는 것에 경계하고 또 배교적인 가난 안에 이 애도 문화를 배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의 14장 2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또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현대인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바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2절에 개혁계정이나 개혁한글로 볼 때 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면 내탕금, 사유물,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탕금, 사유물, 이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기업은 서굴라라는 언어로 볼 때 서굴라라고 부르고 또 백성은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암, 서굴라는 기업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서굴라는 하나님의 품에 착용하고 다니는 이 인장반지와 같은 보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물을 다루듯이 소중하고 특별하게 소유로 삼아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또 깨닫기 위해 택하여진 백성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열방을 향해 암, 서굴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정결에 관련된 음식법에 대해서 21절까지 이어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이기 11장과 비슷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있는 비슷한 본문이 주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열거하면서 신명기 14장이 시작된다면 레이기 본문은 주로 먹지 못한 동물에 대해서 나열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장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하여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장 3절부터 8절까지는 포유류에 대해서 또 9절부터 10절은 어류에 대해서 11절과 20절은 조류와 곤충류에 대해서 또 21절은 자연사한 짐승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젓에 삶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떠한 요리법의 관습에 따라 특수한 규정으로 음식법에 관한 4개의 분류의 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젓에 삶지 말라라는 이 지시는요. 가난한 족속들이 이방 종교 의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출애국기 23장이나 34장에 나오는 구절들로 추측에 뒷받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교도들의 풍습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된다라고 믿었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저항이었고 또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음식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하나님이 매우 특이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생활의 기본적인 음식 규례에 규례를 이방 나라와 구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규례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14장 1절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21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땅 바로 가난한 땅의 문화는 부정하고 잔인하고 난폭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희석하고 또 송투리체에 뒤흔들 수 있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한 육식관습이 가난한 문화에 대한 저항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음식 제한을 하는 규정을 요약하면서 가져간 물건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져간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몇 가지 견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 라고 볼 때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그래서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한 돼지는 고대 근동에서 기본적으로 혐오 동물로 속하고 또 지하세계에 전해져 오는 이 신들에게 이방 제물로 받쳐졌던, 이방 제물로 사용되었던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위생적인 식생활을 배려해서 주어진 견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상징이론이나 또 문학적인, 인류학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에 기준이 무엇인가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견해가 어떤 게 더 많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정결하다 분류한 이스라엘과 정결하다 분류한 이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와 나머지 동물을 구분짓기 위한 분류 때문에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분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분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일상의 거룩을 향해서 또 먹거나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은 이방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나라 이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전해져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임의로 제한 없이 먹지만 이스라엘은 늘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 모든 것이 신앙과 연결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신앙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부정한 음식인 돼지나 또 이방신을 섬겼던 재단에 올려진 음식을 먹게 하는 이 행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박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레이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오늘이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듯이 행위의 일종인 율법의 틀에서 온전히 율법의 규례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한 정결규례를 굳이 하셨던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무차별적인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특정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력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매년 수입의 11조를 성전에 떼어드렸고요. 3년마다 11조를 최악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사에 유일하게 11조가 하는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법규로 인해서 고대 주변 민족 중에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제 기금이 레이위인가 객과 또 고아 과부들에게 나눠졌다라는 것이죠. 29절에 개혁 개정을 보면요. 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배부르게 하라라는 이 원어 사바는요. 가득 채우다, 충분히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겨우 채워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겨우 채워 주는 정도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제하라는 의미에서 형식적인 11조의 의무 행위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가난한 자와 레인을 도우기 위해 마련했던 비충족 창고인 이 창고가 11조로 인하여서 농작물 11조로 인하여서 채워져야 하는 이 창고가 비어졌다라고 책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이지 않기도 했고 또 제사랑들이 가로챘기도 했고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선지자 말라기는 비난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병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 율법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인 법인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게 있었던 법전인 우르남무나 또 한무라비나 이런 법전이나 또는 중세기 아시리아 제구법에 비교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정말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때 저는 정말 누가 고대 근동사회에 모두가 다 하지 않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세계에 가서 충분히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서 특이한 사람으로 구분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곳에 갔을 때 특이한 행동을 하고 특이한 음식법을 지키고 특이한 헌신과 나눔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쟤네 뭐지? 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저 사람들 뭐지? 교회가 왜 저러지? 이런 질문을 늘 많고 늘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언제나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와달라는 요청에 힘들다 어렵다라는 요청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또 먼저 살펴보고 먼저 나서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묵묵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함께 그 이웃을 위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투쟁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며 보물처럼 상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품어서 보물처럼 상하지 않기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신명기 14장을 보며 깨닫게 되는데요. 여전히 취졸하고요. 취사하고 또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사고 나주인공적인 생각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본능과 죄된 마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또 오늘 내면의 싸움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절에 여우와 앞에서 바로 지정한 곳 예배처에서 먹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율법행위에 이행하는 의무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11조로 인해 줄임배를 충분히 채우고 배부르기까지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삶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실천하고자 그 삶을 매우 조용하지만 묵묵히 쌓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